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볼 때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이제 저하고 16번부터 30번까지 수학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강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번 연도 역시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 자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좀 출제가 돼서 저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어쨌거나 시험 보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16번부터 바로 풀이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자.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N이 1일 때 성립했으니까 N이 K였을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내가 보여주기만 한다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서 N이 1일 때 좌변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었더니 A1이에요. 자 우변을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N에다 1을 넣는 거거든. 자 넣어볼게. 4분의 얘가 1 곱하기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2A의 2가 되고 빼기 1이래요.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게 1은 2, 2, 2, 4. 2분의 1이 곱해진 거라서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A2에서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우변이거든. 그래서 우변이 A2에서 가를 빼는데 가가 2분의 1이다. 자 가는 벌써 나왔어요. 2분의 1이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게 1이래. 왜 그러냐면 AN이 위에 나왔거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분의 1이라고. 그럼 A2는 뭐냐면 A2라고 하는 애는 시그마 K가 1부터 K가 1부터 2까지 K분의 1이어가지고 1 들어가면 1분의 1이고 2 들어가서 더하는 거예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란 말이지. A2가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뺀 것이 우변이니까 당연히 2분의 2인 1이겠지. 그래서 1이다. 그래서 그 1은 A1과 똑같다. 1일 때는 이게 1분의 1이니까. 오케이. 자 이거 넘어왔어요. 가는 채웠고. 이제 그래서 N이 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자. 그럼 위에 쓰여져 있는 이 별의 식에 N 대신에 M으로 맞은 교체가 돼서 얘는 성립한다라고 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줄 거야. 요렇게 됐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성립을 하는데 M 더하기 1일 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걸 하나 더한 거지. M 더하기 1에 A의 M 더하기 1을 여기다 더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좌변에다가 얘가 더해졌으니 우변에도 당연히 얘가 한 번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이 는 해서 아랫줄에 쓴 거야. 4분의 M M 더하기 1에 이 M 더하기 1 빼기 1에다가 얘가 더해줘야 돼. M 더하기 1에 A M 더하기 1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빵꾸, 세 번째 빵꾸 나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럼 봐봐. 요 식이랑 요 식이 지금 둘이 는이라는 거예요. 는이 되도록 내가 식을 좀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일단은 여기 4분의 M 더하기 1이 여기 괄호에 곱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볼게. 곱했더니 여기 2하고 2 되면서 여기가 2분의 M, 자 M 더하기 1이 생겨요. 자 얘하고 얘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A에 M 더하기 1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얘가 곱해지니까 빼기 4분의 M, M 더하기 이렇게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M 더하기 1에 그냥 여기에 A에 M 더하기 1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 애를 얘처럼 고치래.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M, M 더하기 1이 딱 빼기로 빠졌어. 그럼 얘는 빼기로 빠진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자 한 중에 두 개. 얘하고 얘를 지금 요렇게 묶었다. 그런 얘기야. M 더하기 1, A M 더하기 1로 묶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자 M 더하기 1에 A M 더하기 1로 내가 M 더하기 1에 자 A M 더하기 1로 묶으면 자 괄호를 딱 열게 M 더하기 1에 A M 더하기 1 이렇게 나간 거니까 누가 남냐면 2분의 M이 남아. 여기에 2분의 M이 요렇게 들어와야 돼. 2분의 M. 그리고 얘는 뒤에 가서 빼서 여기다 썼잖아. 그럼 여기서 M 더하기 1에 A M 더하기 1. 얘 그냥 전체가 나갔네. 그러면 못 써야 돼요. 1 써야 돼요. 1. 자 더하기 1이더라. 자 요렇게 쓰고 뒤에 빼기 4분의 M. 자 M 더하기 1 요렇게 쓴 거구나. 그게 아랫줄이구나. 빈칸에 누가 와야 돼요. 얘가 와야 돼요. 얘가 나예요. 되셨죠? 그래서 아 이제 나에는 누가 오면 되냐면 자 나에는 2분의 M이 오면 돼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요기 쓰여진 식에서 마지막 세 번째 줄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는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는을 맞춰주는데 마이너스 4분의 M M 더하기 1을 여기 그대로 빠졌죠. 얘는 안 건드렸다는 얘기야. 얘는 그대로 여기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굴 건드렸다는 얘기냐면 내가 다시 노란색으로 밑줄 글게. 자 요만큼을 변신시켜서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볼 때 여기는 M 더하기 A M 더하기 1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M 더하기 2가 생겼어요. 그러면 M 더하기 1을 M 더하기 2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야.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저기 보시면 아래에다 쓸게요. A에는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A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M 더하기 1까지 K분의 1인 것이고 자 A의 M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M 더하기 2까지 K분의 1인 거예요. 하나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럼 내가 여기서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 대신에 M 더하기 2에 관련된 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A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바꿀게. 얘는 A M 더하기 2에서 누굴 빼면 되냐면 얘가 M 더하기 2분의 1까지 더하는 거잖아. 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1까지 그것만 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M 더하기 2분의 1을 한번 빼주게 되면 얘에서 얘가 빠지면 그게 A M 더하기 1입니다. 여기 A M 더하기 1 대신에 이걸 지금 넣었다. 그런 얘기야. 여기다 넣었다. 그럼 이제 잘 봐. 이 윗줄에 얘 대신에 별, 별. 얘 대신에 얘를 갖다 삽입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M 더하기 1이 이렇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이렇게 열게. A M 더하기 2에다가 빼기 M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있는 거야. 자 2분의 M 더하기 1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M. M 더하기 1이 그냥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식을 이제 고쳐서 이제 다라고 하는 애로 채워줘야 돼. 근데 여기 볼게. 2분의 M 더하기 1이 1을 내가 여기 지울게요. 자 2분의 2 괜찮죠? 괜찮죠? 또 한 번 지울게요. 2분의니까 2분의 M 더하기 2로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2분의 M 더하기 1을 M 더하기 2로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게 누구냐면 얘하고 얘가 한꺼번에 뭐가 된 거냐면 2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가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거기다가 곱하기 A에 M 더하기 2에다가 빼기 M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뒤에 4분의 M M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가 완벽하게 나왔지. 자 다에 들어갈 아이는 얘죠. 맞죠? 그래서 아 다까지 나왔는데 자 다는 누구냐면 M 더하기 2분의 1이야. 가나다 다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는 가나다 구하면 끝. 하시고 이제 대입을 하면 돼. 자 마지막까지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서 그게 정리되면 얘야 라고 했잖아.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 번만 더 본다고 하면 이 식에서 이 식이 나와줘야 돼. 4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로 인수분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항이 두 개인데 4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를 잡아 뽑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보세요. 여기 2죠. 아래에다가 2를 곱해요. 대신에 위에다가도 2를 곱하는 거예요. 위에다가도 2를 여기다 곱해 줄게. 이렇게. 괜찮니? 그럼 이제 잘 봐. 이쪽 파트에서 먼저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4분의 M 더하기 1에 M 더하기 2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4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야. 그럼 나머지는 2 곱하기 2만큼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괄호 안으로 2에 A의 M 더하기 2에다가 빼기 M 더하기 2분의 2가 괄호 안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앞쪽은 지금 해결이 된 거고. 자, 이만큼 괄호 이렇게 냅둬야지. 여기서 여기 항이 또 하나 있잖아. 4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가 나가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M 더하기 2가 필요한데 아래도 M 더하기 2가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4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가 자, 바깥으로 빠진 거야. 그럼 남는 애 요만큼이에요. 자, 이것이 마이너스 M 더하기 2분의 M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M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2 더하기 M이 돼. 그럼 위아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결국에 마이너스 1이야. 자, 2 M 더하기 2 빼기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식이 성립했지. M 더하기 1일 때도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한다.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가나다 다 구했습니다. 이제 정답을 쓸게요. 자,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F5. 여기다 5 넣어래. 그래서 2분의 5 만들고 자, 여기다가는 G3 아래. 3 넣어. 5분의 1 만들래.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25야. 그래서 2분의 26이 정답이니까 13이 정답이지. 13은 5번. 정답은 5번. 되셨죠?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